안녕하세요.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나, 힐링진입니다. 여름엔 여름답게 그 뜨거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긴 장마 끝에 귀하게 마주한 더위, 부산의 야경성지 황령산과 부산의 진산 금정산에 빠졌던 영상입니다. 함께 풍덩 빠져볼까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몰 매일 반복되지만 매번 다른 그 신비로움이 늘 곁에 있음에도 쳐다보지 않고 바라보지 못했기에 모르고 지나가는 일상들 노을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며 삭막하고 사막같은 현재를 비관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이곳, 부산 황령산에서 마주한 노을은 그럼에도 희망을 가져보자는 메시지를 전해오는 듯 했습니다. 잠시라도 영상을 통해 아름다운 노을과 자연의 미로 받으시길 바래요. 일출과 일몰 약 30분 전후를 이야기하는 매직아워의 순간 안에 놓여있는 지금 어떻게 저런 하늘빛이? 그림같은 노을을 바라보다 보니 진정한 리얼리티는 비사실적이다 라는 프란츠 카프카의 말이 온 몸을 관통합니다. 어둠이 내리고 땅에서 하나둘씩 밝혀지는 불빛들 아름다운 불빛에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서 이 황령산 정상석을 찾으려고 꽤나 애를 먹었는데요. 조명이 양쪽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조명 아니야 이렇게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금정산에 오르기 위해서 여기 왔고요. 날씨가 엄청 더워요. 여기 마스크 있고 지금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단계가 또 올라갔는데 안전에 유의하고 조심하면서 산에 하워 가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굉장히 습고 덥고 여기가 엄청나요. 잘 다녀오세요. 금정산은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산으로 주공인 고당봉은 낙동강 지류와 동래구를 흐르는 수영강의 분수계를 이루는 화강암의 보물입니다. 산세는 그리 크지 않으나 곳곳에 울창한 숲과 골마다 맑은 물이 항상 샘솟고 화강암의 풍화가 격렬하여 기암 절벽이 절묘하며 그로 인해 부산이 자랑하는 명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업힐을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1도 불지 않는 말이 안나와 바람이 1도 불지 않는 고당봉 가기 전에 온김에 장군봉을 보고 다시 돌아나와서 고당봉으로 갈 예정입니다. 날은 엄청 더운데 오랜만에 보는 햇빛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진짜 덥긴 더워요. 오늘 이렇게 긴팔을 입고 얼굴에서 땀이 막 날이 더운 탓에 호흡도 열도 정말 훨씬 많이 올라와요. 그래도 부산하면 금정산 아닙니까? 올라가서 멋진 전경을 눈의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어쩜 이렇게 바람이 1도 없죠?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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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르고 계속 오르고 가보봉까지의 길이 이번 산행의 한 80% 정도는 다한 듯한 꽤나 덥고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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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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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어서 그런지 엄청 덥고 땅에서는 지열이 풀풀 올라오고 뭔가 공기마저도 더위에 좀 지친 듯한 그런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장군평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마치 제주도의 오름에 와있는 느낌이 들어. 와 날씨 대박이다. 그래 이열치열이다. 이 더위를 한번 제대로 즐겨보자 라는 마음에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달리는지 찍혀있는 영상을 보고 조금 웃었어요. 아 많이 힘이 빠진 상태였구나. 저렇게 달리고 나서 또 심장이 요동쳤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좋다. 근데 한참을 돌다가 인생샷 하나 남기고요. 장군봉을 향해서 계속 이동합니다. 금정산 장군봉은 737미터에 위치한 봉우리에요. 봉우리를 만나기 전엔 항상 이렇게 길이 가파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힘든 길을 올라가면서 올라간 후에 마주하는 풍경이 그래서 더 값진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군봉 폭염 장군봉에 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2.5km를 돌아가서 고단봉으로 갈 예정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덥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얼굴을 대단히 싸맸어요. 여기가 지금 사막 절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뜨거운 환경에서는 얼굴도 그리고 우리 각막 눈도 자외선에 선상을 입기 때문에 아우터 활동 시에 고글이 됐든 선글라스가 됐든 눈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도 너무 부시고 안경 없이는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고글을 촬영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안경 눈의 열감도 덜고 괜찮아요. 그리고 버프도 어지간해서는 이렇게까지 올려 쓰진 않거든요. 근데 안 쓸 수가 없어. 차라리 가리는 게 덜 뜨거운 느낌? 사막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알바를 해버렸어요. 이게 장군봉을 내려와서 금정산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모르고 왔던 길로 쭉 가서 다시 갑오봉까지 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3시간 정도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적게 챙겼어요. 그래서 물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약수터를 만났어요. 윤갈쌤 약수터 우와 진짜 이건 오아시츠예요. 칼칼 나오고 있어. 완전 얼굴이 이린 거다. 얼음통이다. 대박 우와 물 진짜 시원해. 오아시츠에서 목을 축이고 다시 보당동으로 가겠습니다. 버프를 물에 잡셨다니 아주 시원해요. 오아시츠 오아시츠 이후에 만난 길은 그야말로 힐링 힐링 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잘 하늘이 잘 들여져 있어서 갈 만해요. 오우 왔다 갔다. 아 광각이 되면 보여주는데 이건 광각이야. 아 진짜 향이 다르다 이렇게 멋진 꽃이 있었네 진심이였어 고장봉 300m 근데 300m가 장난이 아닐 듯? 그저 우찌요 남낭 구간에 올라가야죠 오 로브 이 길에 가겠습니다 저기에 장교가 너무 버텨! 태블릿 더 천국의 계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마침내 고당봉을 만났습니다. 산을 빠르게 만나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 안에서 어떻게 머무르고 무엇을 느꼈느냐가 더 소중할 텐데요. 지금처럼 맑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부산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들 함께하신 여러분들도 자연에게서 위로받으셨나요? 다음엔 어디로 풍덩 빠져볼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어디로 풍덩 빠져볼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어디로 풍덩 빠져나가